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해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청송촌 놈 신청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전부 반가우면 1번 한번 자판이 부러지도록 한번 쳐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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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사이 뭐 하여튼 다사다단했다 이렇게 우리 또 기엄중권 쪽에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엄중권 어 사라님 자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 청공개업하고 여러분들 장대개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말로는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섬이 있는 반영 정확합니다 선반영인데 영어로는 아일랜드 갭입니다 아일랜드 갭인데 주가가 이제 갭이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첫 번째 갭이 뭡니까 여러분 청공개가 장대개업이 있어요 청공개가 장대갭 이 청공개가 장대갭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자리 있는 게 이제 청공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일랜드 갭은 그게 아니에요 아일랜드 갭은 횡보 갭을 말합니다 횡보 갭 오 횡보도 갭 있냐 횡보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아일랜드 갭 우리 한국말로 선반영 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선반영 갭이 사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 그 데이터 한번 올려주시 못 올렸어요 왜 왜 왜 그래요 선반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반영을 보는데요 우리 선반영이 어떤 거냐 아일랜드 갭입니다 절대 첫 번째 선반영은 첫 번째 절대 지지와 절대자 더 갑니다 근데 여러분 청공개입이나 장대개입은 절대자 안 더 갑니다 절대 안 더 갑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갭은 절대자가 더 갑니다 이 절대자 더 간다는 말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아일랜드 갭은 첫 번째 절대 지지와 저항입니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지지와 저항 두 번째 횡보조 횡보조 아일랜드 갭에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과 지지가 강하다 아일랜드 갭에서 지지와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거래와 지지가 강하다 됩니다 세 번째 횡보 기간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크면 클수록 저항과 지지가 강합니다 강해요 네 번째 아일랜드 갭 형성 전에 아일랜드 갭 형성 전에 갭으로 상승하면 더욱 더 강합니다 강해요 다섯 번째 아일랜드 갭이 이동 평균하고 중복되면 강합니다 총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이걸 쭉 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지지와 저항 거래량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행보 기간이 길수록 아일랜드 갭 상승 전에 갭 상승할수록 입평과 중복되면 더욱 더 강하다 이 다섯 개를 여러분께서 꼭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섯 개 여러분 한번 좀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섯 개 띄우면서 여러분 기초 공부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섯 개를 여러분께서 어 굉장히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고 고가 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일랜드 갭이 어떤 아일랜드 갭이냐 뭐 첫째 1번 절대 절대자 들어가는 중권에서 절대자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절대자에다가 들어가요 모든 책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도 라스트가 들어가요 절대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러분 절대 지지와 저항 두 번째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과 지지다 이게 일반 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일랜드 갭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등락에 강합니다 그러면 횡보 기간이 긴 상승 우리가 이제 조정류이 긴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주가가 빠르게 하락한다 이 뜻입니다 네 번째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기 앞이나 뒤쪽에 갭이 이제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이나 아래쪽에 위쪽이나 아래쪽에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기 그러니까 갭이 생기면 이 아일랜드 갭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마지막에 이 아일랜드 갭이 이동평균하고 중복되면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지금부터 이제 아일랜드 갭이 어떤 게 아일랜드 갭이냐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입니다 이동평균이면 자 이 아일랜드 갭이 어디가 아일랜드 갭이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갭은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천공 자 여기도 천공이 있고 요 천공 있죠 여기도 천공이 있습니다 요 천공이에요 요거는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천공 갭이고 여기는 장대 갭입니다 그러면 요게 아일랜드 갭입니다 이렇게 아일랜드 갭이에요 요 아일랜드 갭이 자 보시면 요기 이제 아일랜드 갭입니다 요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뭐로 작용합니까 방금 요게 이제 아일랜드 갭인데 요 아일랜드 갭이 뭐로 작용한다고 저항과 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그 다음에 또 아일랜드 갭이 어디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가 보시면 분명히 거래없이 올라갔습니다 요기가 천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기가 이제 천공입니다 그게 갭이에요 그러면 요기 아일랜드 갭이 어떤 게 갭이냐면 요기서 요까지가 갭입니다 갭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요게 요게 아일랜드 갭입니다 요게 아일랜드 갭 그 아일랜드 갭이 끝나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저가 아프겠죠 아일랜드 갭이 조금 제가 이제 그 4번에 보면 아일랜드 갭과 2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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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2평이 있죠 중복되면 더욱 더 강하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그 갭에 2평이 있으면 그 2평이 뭐로 된다고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게 거리량이 적어서 요 천공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아일랜드 갭이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그렇죠 고가 놀이가 그 아일랜드 갭의 일종입니다 고가 놀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일랜드 갭 자리에 과거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갭 자리가 과거 주가 쭉 몇십 년 과거 한번 볼게요 과거 보면은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신고가라서 없는데 자 아일랜드 갭 한번 짧은 아일랜드 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갭을 짧은 거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일랜드 갭이거든요 이게 엄청 큰 아일랜드 갭입니다 이제 큰 섬이 있고 적은 섬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여기 이제 천공이 있죠 천공이 있고 여기 또 천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일랜드 갭입니다 천공은 뭡니까 주가가 거래 안 되고 껑충 뛰는 걸 천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천공 갭 그 다음에 양봉으로 장떼 나는 거 은봉 나는 거 이걸 뭡니까 장떼 갭인데 자 여기 이제 천공인데 이게 아일랜드 갭인데 과거의 아일랜드 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보시면 이 아일랜드 갭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저항으로 작용하고 저항으로 작용하고 지지로 작용했다가 그냥 떨어져다가 지지로 작용했다가 이어서부터 폭락이 나옵니다 이거 절대 못 속입니다 절대 못 속이에요 여러분 신뢰도는 일반 갭이나 장떼 갭보다 아일랜드 갭이 더 신뢰도가 나요 이거요 과거 더 볼게요 이거를 과거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뜨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지지로 작용하죠 여러분 이래도 안 하실랍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일랜드 갭은 여러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 아일랜드 갭이 주식을 말할 때 아니에요 방금 이거 지나고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피디님이 태클 걸었는데 지나고 나 이거 아일랜드 갭에서 과거를 쫙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또 부탁이 있는데 요즘 카카오톡에 신창환 청송촌놈을 사칭해가지고 사기 사건이 이미 세 개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카카오톡의 1대1 외에는 절대 안 하니까 카카오톡의 청송촌놈이나 신창환을 갖고 사칭해가지고 채널방을 만들거나 회원 모집하거나 돈을 입금 받는 거 전부 사기니까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시오 사기 사건이 지금 사건화된 게 큰 게 세 건이나 터져 있습니다 한 분은 7500명 4천만원 2500만원짜리 세 건이 터졌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카카오톡의 신창환 청송촌놈 이거를 해서 사칭하는 거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못 알아듣겠다는 뭐냐면 우리가 횡보 국면에서 자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게 뭡니까? 이 여기가 여기 빈 자리 이걸 갭이라고 합니다 무슨 갭? 천공갭입니다 천공갭 천공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장대인데 거래가 없는 것을 장대갭이라고 합니다 장대갭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고 행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행보 안 움직이고 행보하는 자리 안 움직이고 행보하는 자리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자리입니다 안 움직이고 행보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 이 천공이 있고 이 천공이 있죠 이 천공이 있고 천공이 여기 있죠 그래야 되면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이 자리 이런 거를 선반영 아일랜드 캡이라고 합니다 이 선반영이 뭐가 됩니까? 이 선반영은 이 전체가 뭐가 됩니까? 저항과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갠들이 선반영을 통과할 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 선반영의 제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힘든다 왜 힘듭니까?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반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제가 여러분 저 때 10일이나 20일보다는 5일이나 10일 신고가보다는 20일이나 60일 신고가에 사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일랜드 캡을 돌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주가가 조정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큰 폭의 상승이 하락했다 그 큰 것이 뭡니까? 아일랜드 캡은 거래가 많을수록 장기간 될수록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이번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3월 19일 3월 19일 폭락이 나왔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전체가 아일랜드 캡입니다 이 전체가 이 전체가 아일랜드 캡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천공이 있고 여기에 천공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뭡니까? 선반영 아일랜드 캡입니다 섬은 공수를 해주거나 다리를 안 놓으면 없죠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자 아일랜드 캡이라는 것은 홀로 쌓여있는 독도와 같은데요 그러면 식량이나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아일랜드 캡이 있는 곳에 꼭 뭡니까? 주가가 급락이나 급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그 아일랜드 캡이 지지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언제 사야 됩니까? 아일랜드 캡에서 지지를 받고 견들이 올라올 때 이렇게 사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언제 팔면 됩니까? 아일랜드 캡에서 하방 이탈할 때 주식을 팔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매물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볼 때 견들자도 120개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일랜드 캡이 쫙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매물 때 한번 볼게요 네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안 틀리죠? 안 보고 왔는데? 자 종목 해볼까요? 어? 어? 여기 아일랜드 캡이 이게 아일랜드 캡이에요 아일랜드 캡이라면 그렇죠 매물대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전 얘기할 때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거짓말인가 한번 볼게요 종목 여기 올린 분 있네요 069089 윤마미님 자 종목 안 보고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자 20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아 참네 좀 아니 이거 공부하는데 왜 그래 자 여기 아일랜드 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일랜드 캡 똑같은 자리가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죠? 자 눈에 딱 보이죠 여러분? 아일랜드 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쫙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있습니까? 이거 전후 자리 있습니다 메물대 쳐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메물대 보세요 제일 큰 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가 지금 다 팔았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 위에 또 아일랜드 캡이 생겼죠 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일랜드 캡이 얼만큼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수는 매도와 매수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반 계획이나 신고가나 신적가 때 팔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주식이 에너지가 응축돼가지고 에너지가 응축돼서 발산하는 거 있죠 에너지가 해가지고 발산하는 거 이거는 아일랜드 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아일랜드 캡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쭉 보시면 여러분 보이죠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캡입니다 이거 이거 캡 아일랜드 캡이에요 자 삼성전자 캡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도 캡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일랜드 캡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아일랜드 캡이 또 여기 있었습니다 아입니다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매물 때 쳐보면 층층이 나옵니다 자 제일 밑에 제일 큰 아일랜드 캡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주식의 결론은 뭡니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 떨어질 때 상승했는 거하고 똑같이 떨어질 때도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장담할게요 이거는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내가 매수를 지금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 한락하면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가지고 반등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가격대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면 어디 됩니까? 무너지면 손질로 쳐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요? 이 가격대에서 7만 5천원 가격대에 매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격대에 매수해야 됩니까? 6만 6천원 가격대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1번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죽겠다 좋아서 랄리 났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쪽은 유튜브도 좀 쳐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키움증권 그만 쳐야 됩니다 우리 키움증권 쪽에는 지금 한 1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1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따 썬농장 아이고 살았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안 보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이거 100번 뭐라고요? 아일랜드 캡입니다 100번 아일랜드 캡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일랜드 캡 두 개 놨습니다 여기서 매물대 볼까요? 여기 매물대 제일 큽니다 안 봐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당황하셨죠? 그 안에 피디님들 여러분 매물 있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 얼굴 좀 빗자주세요 잘생긴 얼굴 오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식 살 때 기관과 외국인 쌍끄리 매수 보고 사시죠? 그런데 자 지금 공유해도 그런데 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끄리 매수 종목이 우리가 그걸 보고 사는데 안 맞을까요? 왜 안 맞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안 맞습니까?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정권 전산이 외국처럼 두 개 있는 데다가 딱 한 군데 한국 정권 전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의 동향이 다른 건 다 맞는데 외국인의 기관 동향이 왜 틀립니까?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내가 처음에 우리 문 대통령이 오실 때 이걸 요청을 했어요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정확히 발표해 달라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해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그래요 공매도도 정확히 나는 공매도도 정확히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몇 주 했다고 기관과 외국인에 몇 주로 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틀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아일랜드 기업 선반영상을 가리킨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히 매물을 어디 숨어 있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매물이 응집돼가지고 그 매물을 자 매물이 응집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때 살 때 뭡니까? 일반계과 청공계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캡을 모르고 아일랜드 캡을 모르고 실적비 저평가 실적 좋을 때 여러분 주식 저가 보셨습니까? 우리 애가 실적 그거를 볼 수 있을 때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이 다 사가 올려놨습니다 아니면 아이라카세요 여러분 실적 전년비 실적 좋다고 하고 주가가 연중 제저점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장이 투명한 시장입니까? 여러분 이 아일랜드 캡을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얼굴을 거의 정색했습니다 왜 정색했냐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저 피디님 뭐 해볼까요?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뭐 외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세요 잘 보이죠? 딱 보입니다 뭡니까? 여기 아일랜드 캡입니다 이거 두 번째 여기 아일랜드 캡이죠 세 번째 아일랜드 캡 이거 천공갭입니다 이거 자 메모할 때 보세요 당황하셨죠? 당황하셨어요? 와 이 인가 이거 위험하지 않노? 어? 이 인가 여기는 거래 없이 기항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일랜드 캡인데 거래가 없었다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뭡니까? 이 전체가 천공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당황하셨죠? 어? 내가 먹겠습니까? 횡보라도 거래가 없으면 아일랜드 캡이다 캡이다 캡 캡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아 저 친구가 전해 간다 아니요 절대 전해 가지 않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시즌에 시카코 가면 강의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홍콩에서 합니다 우리 시카코 분점에서 여러분 이거요 아일랜드 캡 있죠? 캡 캡 거짓말 같죠? 24시간 과정 하루에 6시간씩 해요 4일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5천불 정도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강사 내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예요 비방 아니죠 외국인 강사니까 비방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볼게요 다음 종목 뭐 볼까요? 삼성바이오로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 딱 보세요 어려운 것 같죠? 한계는 없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면 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여기가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이 선반영 여기 선반영입니다 딱 보이죠? 보입니까 오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 밑에 한 층이 더 있어요 이 밑에 한 층이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딱 보세요 자 메몰때 제일 많은 거 아유 볼 것 없어요 딱 보면 나와요 아이고 오빠 당황했죠? 오메 저걸 어떻게 맞췄다요? 어? 아따 저걸 어떻게 맞췄던가? 어메 저걸 안 보고 저 쪽식처럼 맞췄버렸구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이거를 이게 뭡니까? 아일랜드 캡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아일랜드 캡에서 아일랜드 캡 이게 이제 실력이 있으면 나중에 20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캡에서요 자 그 다음 셀트리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한번 봅니다 자 셀트리온 볼게요 자 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갭이 이 전부 섬입니다 섬 자 아일랜드 캡 한번 볼게요 자 키즈 한번 내볼게요 키즈 한번 내야겠습니다 1번 아일랜드 캡 잠깐요 2번 아일랜드 캡 3번 아일랜드 캡 자 여기서 자 1번 2번 3번 제일 강력한 아일랜드 캡이 몇 번일까요 자 쳐보세요 제일 강력한 아일랜드 캡이 몇 번일까요 1번 3번 나오죠 자 강력한 아일랜드 캡이 내가 뭐라고 했죠 지지와 전황이다 한번 쳐볼게요 어미야 맞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진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논수도 떨어진다 지금 30 뭐 뭐 35만원에서 하방 이탈하면 30만원까지 어떻게 쭉 떨어질 수 있어요 제일 강한 게 몇 번 3번 아니지 2번 2번 1번이 제일 강한 게 1번이 1번이 제일 강합니다 1번이 1번이 제일 강해요 아시겠죠 자 엘지아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일랜드 캡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엘지아 보시면 아일랜드 캡 제점 요 딱 이쪽이 요 분명히 아일랜드 캡입니다 자 두번째 여기 있습니다 세번째 여기 있죠 원래 횡보가 기니까 횡보가 기니까 자 1번 2번 3번 제일 큰 게 몇 번 제일 큰 게 몇 번 제일 큰데 몇 번이에요 제일 큰 게 몇 번 1번 2번입니다 자 2번 2번이 제일 커요 2번이 제일 큽니다 자 이 아일랜드 캡에서 자 여기 주가 이 아일랜드 캡 있는데 여기 샀던 사람들이 자 자 볼게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1번에 샀던 사람들이 2번에서 손절매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샀던 사람들이 2번에 손절매를 쳤어요 다 쳤습니다 그러면 1번에 손절매 쳤던 사람들이 다 팔았겠죠 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조정을 받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거래가 없었으면 2번에서 거래가 많지 않았으면 이 주식이 옆으로 여기서 거래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역헤드앤솔드라고 합니다 역헤드앤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역헤드앤솔드가 5일이고 여기 10일이라도 어디 거래량이 똑같아야 됩니다 왜 그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자리에 샀던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 자리에 샀던 사람들이 팔거나 샀던 사람들이 여기 좋다고 샀겠죠 분명히 이때 뉴스에 나옵니다 경제신문에 제가 방금 오현님 아까 5개 중에 아일랜드 객과 2평이 중복되면 뭐라고 하셨죠 제가 더욱더 강력한 뭐라고 지지와 지지와 저항이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 2번이 왜 그렇습니까 61의 평과 61의 평과 61의 평이 보통 우리가 쓸 때는 11의 평 이런 건 안 씁니다 21의 평과 61의 평이 아일랜드 갭하고 중복됐죠 2번이 여러분 답수께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답수께 맞추는 방법 갭이 21의 평하고 61의 평이 같이 있는 곳에서 항시 그 갭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1,60 주가가 대박이 뭐 나옵니까 21,60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주가가 폭등폭락 나오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떻게 해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기 샀던 사람들이 1번에 샀던 사람들이 2번에 다 여기가 2번이 거래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를 봐야 됩니다 적으면은 여기에 거래가 많아야 돼요 여기가 거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저항이 뭐가 됩니까 지지가 되는 거죠 왜 팔 필요 없다 안 팔겠다는 거죠 안 팔겠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여기 다 담보부정 났어요 안 팔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뭡합니까 이게 고가노래예요 고가노래 고가노래 이런 주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격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추격 매수 종목이 그냥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재밌습니까 유용합니까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차트 안 맞다 하는 사람 있죠 차트 안 맞다 하는 사람 웃긴 사람입니다 차트가 큰 거 장대나 은봉이나 은봉 장대나 은봉 갭 상승할 때 신문 한번 보십시오 꼭 사건사고 나옵니다 사건사고 나와요 차트 필요 없다 하는 사람 중에 입에 나오는 게 뭐니까 전년비 실적 좋아지 않게 주식 살아 그 이상 말 못합니다 왜 안 배웠기 때문에 주식의 3대 조건이 차트 2평 거리량입니다 어 그거를 모르고 자 내 이름이 신창원이 아니고 신창환인데 신자를 모르고 창원 창환이 많습니다 김창환 변호사도 있고 많아요 신자를 모르고 차트를 알아야 되고 생김을 알아야 될 거에요 관세 48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48점으로 얼굴부터 보잖아요 얼굴 딱 봅니다 왜 얼굴에 보면 기럭기 좀 있고 둥글둥글하고서 눈이 부리부리하면 아이고 노후에 무조건 잘 됩니다 잘 되고 있네요 이러면 웃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물어요 그리고 이만을 보면 뭐 갑니까 아이고 뭐 얼굴값 먹고 살겠네요 이랍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 여기 보기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목잘 보면 아이고 뭐 갑니까 그래도 뭐 밥은 안 굶어 죽겠네요 이랍니다 왜 목잘은 사람은 어디가서 밥 많이 먹거든요 어?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량 여러분 캔들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을 분석 못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캔들 차트를 모르고 그 캔들 차트가 거래가 많을 때 뭐가 많습니까 전부 갭일 때 거래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주가를 볼 때 거래량을 바로 해놓고 거래량을 보라케 해놓고 갭을 모른다 그거는 빠꾸기에요 빠꾸기 자 오늘 다이도 항공 대양한 항공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화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씁니까 두사부일체 두사부일체 거기 보면 뭐 나옵니까 형님 뭐 형님 뭡니까 대한항공 한번 써보세요 이랍니다 대한항공 칼 에어라인 써보라이카입니다 아참 비행기 한번 써보라 비행기 그러니까 뭡니까 칼 칼 써요 칼 칼 그거 웃깁니다 여러분 두사부일체 아시죠 진짜 웃깁니다 거기 어 아시겠죠 자 여기 대한항공입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와 자 이거 옛날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대한항공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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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알겠죠 이게 뭡니까 천공이 내가 아깝겠죠 천공 이후 아일랜드 갭은 어떻다고요 강력한 뭐라고 지지화 뭐라고 저항이다 그러니까 빵 뜨는 거예요 어 메몰때 오빠 메몰때 한번 볼까요 어이구 어이구 청송님 청송님 갠들이 이래 많은데 보니까 물리아이 더 많네요 청송님 말이 왜 이래 많노 내가 키움 좋고 자리 깔락합니다 자리 깔락해요 자리 깔락해요 여러분 이거 안 볼 때 분명히 거래량이 밑에 더 많을 줄 알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 밑 저기 갠들이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더 큽니다 내가 먹겠습니까 20일 60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몸통 뭐요 60일 신고가 뭡니까 급진 갭이 나왔어요 급진 갭이는 뭐 해야 된다고 추격매수를 해야 돼요 추격매수를 급진 갭의 추격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갭이 뭡니까 여러분 이 갭이 일반 갭이죠 천공 갭 내가 먹겠습니까 천공 갭 나올 때 일반 갭 동시다발로 나오면 강력하다 강력하다 강력하지만 쉰다 캤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강력한데 자 여기 보세요 일반 갭이 나오고 천공 갭 나오면 강력하게 쉰다 캤죠 쉰죠 쉰 다음에 위에 돌파했습니다 추격매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 아따 자기들 갖고 있는 거 계속해요 자 LG전자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자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아일랜드 기비 아일랜드 기비 아일랜드 기비 아일랜드 기비 섬 길주간 섬도 있습니다 자 자기 고향이 섬인 분 1번 너 여기다 김포잖아 여의도 못 살면서 어려워가지고 자 자기 고향 써보세요 자기 고향 자기 고향 어느 섬 제주도 빼고 작은 섬 한번 써보세요 작은 섬 뭐 신안이나 고궁이나 진도나 자기 섬 고향 없습니까 섬 없어요 음 고운 없습니까 어 어 와 거제도입니까 어헤 거제도요 어 거제도 아주 좋아하는 거제도 아 아주 좋아하는 아님 아는 분이요 네 네 거제도 예 자 이런 아일랜드 기업은 주식 언제 의뢰에 파라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잘 주목 진도요 진도 어디입니까 윤바미님 진도 어디세요 진도 아니요 진도 어디세요 군내면입니까 어디입니까 산이면입니까 송정요 하하 또 이런 아이고 내가 아래 송정교의 떡국 24키로 보냈습니다 확인하세요 거기 어 아 소록도세요 소록도에 거기 교회 김장노님 네 잘 압니다 확인하세요 예 거기 잘 물어 확인하세요 거짓말인가 네 어 어 자 여기 엘지전자 요런 거는 주식을 어떻게 파느냐 하면 잘 주목 요런 거는 어떻게 파느냐면요 자 매물대가 위에 매물대하고 아직까지 이 주식 안 빠집니다 이 밑에 매물대와 위에 매물대가 비율이 똑같을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주목 주목 자 매물이 주식은 이 매물층은 어느 한 곳이 나오면 한 곳이 더 가고 한 곳이 나오면 한 곳이 더 갑니다 이 매물층이 처음에는 밑에 100%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거기서 거래되면 매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매물이 여기 매물 숫자가 항시 숫자를 더하면 항시 100%입니다 100% 이 숫자를 더하면 100%에요 100% 100%고 자 여기 10% 10% 16% 5% 하면 여기 지금 40%입니다 요 40% 40% 그럼 위에가 40% 밑에가 60%입니다 60% 지금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져 이러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작전주 있죠 급등주들 이거 보고 팔면 됩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매물이 매물이 여기가 50% 아래가 50%일 때 분할 매도 등하면 됩니다 분할 매도 됩니다 그렇죠 왜 안 빠지느냐 하면 자 주식이 자 주식이 저점에 샀던 기관들이 아직 못 팔았습니다 대형주는 기관들이 저점에 사가지고 팔아야 내려가요 근데 내가 제가 방금 캤죠 아래가 60%에요 아래가 아래가 60%고 밑에가 40%에요 총 비율이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 빠지느냐면요 아래가 70% 이상 되고 아래가 위에가 70% 이상 되고 아래가 30% 근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럴 때 빠집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죠 이거 바닥입니다 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아냐 매물 빠지면 이래 빠진다고 지금 제로죠 자 위에 많죠 자 주가 떨어지면 어디 됩니까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매물이 50대 50대면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가의 상승은 주가의 상승은요 거래량은 절대 못 속입니다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절대 작전주도 이거 보고 하십시오 항시 갠들은 120으로 해야 됩니다 왜 60개월 6개월 되면 사람들이 잊어져요 그리고 세력들이 6개월 내로 끝을 냅니다 기관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어떤 종목 사잖아요 반기 실제나 총기 실장 나오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은 사전에 기업 기업 IR 갑니다 IR 짜고 치는 고스도만 합니다 원래 적전된 영향이 흑전할 것 같다 기관들이 기관들 저태 정보를 줘요 그러면 기관들이 저쯤에 그 주식을 악재를 신문에서 내면서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오면서 반기 결산에서 실적이 좋다 빵 터질 때 개인들이 온 텔레비에 실적비 좋다고 뻐꾸기들이 뜯을 때 기관들은 그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전부 여땐가 아닙니까 종합주가 지수 여기 일단 아일랜드 개입입니다 여기도 개입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큰 개입이 있습니다 매물 때 밑세층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까지 주식이 급락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 빠지면 어떻게 빠진다 주가 빠지면 어떻게 세게 빠지면 27800에서 다시 지지받고 거기서 시들었다가 빠지더러 빠지지 바로 논수도업은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입니다 이 아일랜드 개입에는 절대 자가 더 갑니다 주식의 절대 자 왜? 이거는 거래량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채널 고정하시고 해야된다 자 여러분하고 오늘 많은 분들의 성원 특히 우리 회사 직원들의 성원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물론 10분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이 시간대 외부도 그렇지만 우리 키움증권이나 사이트에 지금 난리는 없고요 우리 또 전 1층부터 전 건물에 또 직원들도 이 시간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카카오톡의 신창원 청송촌놈으로 유도해서 돈을 입금해 돌라 이런 사건이 나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있습니다 월회비 없습니다 15449,000번 이거 키움증권 계좌만 있으면 추천주 문자 전문가방송 다 있습니다 저도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전문가 중에 제가 실력이 제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로 가입하셔도 되고 15449,000번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부터 지금 갠들차트를 하는데 앞으로는 6개월 이 정도 진도 같으면 올 9월까지 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요 유튜브로 보거나 더 상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방송 클릭해가지고 다시 보기 하면 거기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꼭꼭 하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 굉장히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차근 차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너무너무 유용하다 1번 유용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해외선물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선물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최선 hak이오 세이히도 시 원금 차근차근 지주의 손길 통군이 잘 알아보는 inclination 신원한 시 반응 지주의 손길 제한 Part 자리 한글자막 by 한효정